사우스 게이트 감독이 똑똑한 거지. 메디슨은 어느 팀을 가든 팀 분열과 지옥을 만들 친구다. 레스터를 몰락시킨 것처럼. 하지만 메디슨은 그 선을 넘었고 주장 손흥민의 은퇴 소식에 벌써부터 부주장에서 주장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소망을 품은 것이다. 잉글랜드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로 브라질 초특급 유망주인 앤드릭에게 결승포를 내주며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21경기 만에 처음으로 패했기 때문이죠. 영국 공영방송 bbc는 앤드릭의 발끝은 후반 35분 터졌다. 먼저 비니시우스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은 듯 싶었다. 후방에서 날아온 침투패스를 받아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선방에 막혔고 이때 흘러나온 공을 보고 앤드릭이 쇄도하며 잉글랜드의 골망을 갈랐다. 웸블리 구장에서 굴욕패를 느낀 홈팬과 선수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충격적인 패배로 모자라 잉글랜드는 더욱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하는데요. 바로 잉글랜드 국가대표 훈련의 비공개 영상이 유출되며 제임스 메디슨이 무단 이탈한 장면이 발각된 것입니다. 잉글랜드 현지 매체는 무단 이탈한 메디슨과의 인터뷰를 성공시키며 그의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메디슨은 소속팀의 주장 손흥민을 언급하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다 있다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 축구팬 커뮤니티는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메디슨이 밝힌 본인만의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실까요? 전세계는 a매치로 각 국가의 축구팬들의 마음이 소속팀이 아닌 해당 국가로 모이면서 응원단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합니다. 유러파 코리안 리거들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한국 축구팬들은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다 하는데요. 26일 당일 현장 티켓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오를 것. 똑똑한 투기꾼들과 안표상들이 태국의 축구 열기를 반기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며 태국 매체 시암스포츠는 한국전에 대한 태국 축구 팬들의 열기도 전하였죠. 이 매체에 따르면 안표상들이 sns와 온라인으로 밀거래 중인 한국전 티켓은 무료 10배 이상이나 폭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태국의 한 축구 유튜버는 21일 한국 원정 경기를 보고 예상했다며 다음과 같이 소신을 밝히기도 했죠. 우리 태국이 한국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선방한 후 태국 국민 팬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토트넘의 손흥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그리고 바이엘은 미네네 김민재 등 내로라하는 빅리그 톱 플레이어들이 모두 나선 지난 원정 경기에서 끈끈한 팀 플레이로 동점 골을 밀어넣고 빈틈없는 질식 수비로 기어이 승점 1점을 챙겼기 때문이다. 자국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다른 승점을 챙길 것이란 기대감에 한국전 안표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이다. 지난 3차전에서 태국에 일격을 당한 한국은 부담스러운 원정 경기에서 이른 시간에 득점을 뽑아내야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매체 도쿄스포츠는 한국은 이른바 탁구 게이트의 당사자인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콤비가 공격 선봉에 나설 전망으로 보인다. 하극상 논란에 대해 팬들에게 공개 사과한 이강인은 21일 태국전에 교체 투입돼 감각적인 패스로 결정적인 찬스를 몇 차례 창출했다. 이강인과 패스플레이를 통해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손흥민은 경기 직후 스탠딩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과 함께 뛰는 것은 정말 즐겁다라고 밝게 웃으며 답하며 싸늘한 여론을 눈녹듯이 녹였다. 방콕에서 지켜본 이강인은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고 사죄를 하는 듯 더욱 열심히 훈련장을 누볐으며 대표팀 관계자 역시 이강인이 태국에 들어와서 더욱 밝아졌다. 라고 밝혔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이 뛰는 한국을 1대1로 비긴 뒤 태국의 축구 열기는 더욱 뜨거워진 상황인데요. 태국의 현지 매체 타이랏은 tv를 틀면 태국 대표팀의 애칭인 전투 코끼리가 한국을 이긴다는 구호를 앞세운 경기 중계 예고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무양타이 생명보험 ceo인 여성부호 누알판 남삼 태국축구협회 회장은 태국이 한국을 꺾을 경우 선수단의 하나로 약 1억 4,700만 원의 승리 수당을 약속했는데 태국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승점 1점당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라며 전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소속팀이 있는 잉글랜드 국가 역시 a매치로 태국과 한국 못지않게 몹시 후끈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후끈했던 분위기는 잉글랜드의 뜻밖의 패배로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17세 잔망의 브라질 사나이 웸블리 최연소 득점폭황 라며 브라질 현지 매체는 앤드릭이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 나서 결승포를 장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잉글랜드 현지 팬들은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패배의 1차 그리고 상대가 17세 어린 소녀님의 2차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잉글랜드 현지 팬들의 가슴에 불이 지펴지는 3차 충격이 발각되어 영국 전역이 큰 충격에 빠져있다 합니다. 바로 잉글랜드 국가대표 비공개 훈련 영상이 유출되었는데 제임스 메디슨이 훈련 도중 무단 이탈하며 순간 국가대표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것인데요. 이에 여론과 축구 전문가는 단합이 가장 중요한 축구 대표팀이 선수 한 명의 횡포로 어수선해졌다 라며 메디슨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현지 매체 풋볼런던과 인터뷰를 진행한 메디슨은 카메라 앞에 서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고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은 소니 때문이다. 라고 밝히며 실시간 커뮤니티 반응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합니다. 풋볼런던의 골드 기자는 메디슨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며 뜨거운 조회수를 받고 있다 하는데요. 지난 아시안컵이 끝난 후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은퇴 암시를 하며 한국은 물론 유럽 전역을 놀라게 했다. 또한 사우디는 타이밍에 맞춰 거부할 수 없는 역대급 제안을 건네며 레비를 회유했고 사우디 이적설 역시 기정사실화되어 갔다. 이에 메디슨은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손흥민은 은퇴를 적고 오히려 국대와 소속팀 모두 전념하겠다고 만천하에 공개했으며 실제로 토트넘의 상승세에 큰 주역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종신계약은 물론 EPL 최고 대우를 해준다고 밝히며 메디슨은 큰 배신을 느꼈다고 전했다. 본인이 속은 느낌이라며 축구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무단이탈을 한 것이라 밝혔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잉글랜드 국가대표 자리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발탁되기 어려우며 메디슨은 보란듯이 자신의 기회를 걷어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잉글랜드 온라인 스포츠 매체 골닷컴의 저널리스트이자 토트넘 전문기자인 그렉 스토바트는 메디슨의 속내를 밝히며 아주 잉글랜드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선 메디슨이 은퇴하거나 마음을 고쳐먹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슨이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건 이미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라면 팀에 도움이 된다. 팀이 득점하여 승리하게 되니까. 하지만 메디슨은 그 선을 넘었고 주장 손흥민의 은퇴 소식에 벌써부터 부주장해서 주장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소망을 품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원톱자리마저 자신의 것이 되기에 지난 해리 케인처럼 팀 내 유일한 꼴자비를 넘어 득점왕 타이틀까지 가지려는 야망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메디슨은 부상 복귀 후 폼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잉글랜드 훈련장에서 자신이 월드클래스인 것처럼 행동의 동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토트넘마저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전문기자는 잉글랜드 국대 관계자는 이미 큰 결심을 가지고 있다며 폭로했는데요. 사우스 게이트 감독이 메디슨을 벤치로 보내자 무단 이탈한 상황도 있었고 메디슨의 이런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에 영국 축구협회는 잉글랜드의 이미지에 먹칠한다며 영구 퇴출 이야기까지 이미 오간 상황이다. 메디슨의 철없는 행동을 보며 잉글랜드 축구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데요. 브라질한테 진 것만으로도 빡치는데 메디슨까지 이랬다니. 이래서 팀이 더 진 것 아닐까? 사우스 게이트 감독이 똑똑한 거지. 메디슨은 어느 팀을 가든 팀 분열과 지옥을 만들 친구다. 레스터를 몰락시킨 것처럼 솔직히 메디슨의 몇 경기를 보고 알았다. 행동과 말에 다 숨어있더라. 그 탐욕스러움이 토트넘 경기 받는데 답답하더라. 소니한테 패스하면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나올 상황인데 크로스 올려 다른 선수한테 보내다니. 브라질을 상대로 패배한 잉글랜드의 분노는 메디슨의 만행으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은 곧 태국과의 리턴 매치가 시작될 텐데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분명 태국보다 몇 수이지만 이변은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26년 전엔 9명밖에 뛰지 못한 태국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그 당시에 과거를 기억하는 태국 축구 팬들은 한국 축구를 아직도 만만하게 보고 있다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경기가 열릴 나자만갈라 스타디움은 대표팀 역사에 손꼽히는 악몽을 남긴 곳인데요. 26년 전과 변한 건 없고 여전히 한국 축구 대표팀은 전력에서 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전력은 토트넘의 손흥민과 바이엘은 미넨의 김민재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등 유럽파를 중심으로 더 늘어난 상황이죠. 최근 들어 축구팀 내부 분열을 봉합하고 더욱 굳건한 단합력을 보이고 있는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다가오는 경기 최고의 컨디션으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